이 건물에 화장실 창문이 있는 호수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 창문이 있네 맨 끝에 방들만 보통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500에 40 위에서는 잠만 살 수 있고 500에 40에 관리비 10만원에 전기만 따로 그래서 집만 다 들어가면 복층 중에서는 크게는 작지만 쌉니다 채광도 나쁘지 않고 화장실 창문이 있는 게 메리트로 하나 다가오겠네 화장실 창문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다른 수분은 다 없어서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